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종목을 10가지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요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너무 어렵고 변동성도 크고 이런저런 리스크 때문에 수익 내기 어렵다 하시면서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간혹 다 하나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올해 수익 낼 수 있는 오히려 찬스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같이 알려드리는 종목들 잘 한번 확인해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두 분 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종목부터 10가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가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두산을 시작으로 SK하이닉스, 포스코, LX인터네이셔널, 연우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덕산하이메탈, 아이패밀리 SC, 인터플렉스, 하나금융지주, YG엔터테인먼트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형주들도 많이 눈에 띄고, 엔터주도 보이고, 금융주도 보입니다. 자, 시청자분들 많은 궁금증 가지고 계실 겁니다.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 이거 내가 조금 더 알고 싶은 종목이었는데, 내가 관심 갖고 있던 종목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보내주세요. 뭐, 매수가는 얼마로 잡아야 됩니까?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직접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해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두산을 선정했습니다. 두산이요? 너무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두산이 최근에 테스나 인수 소식이 나왔죠. 그저께 저녁에 갑작스럽게 나온 뉴스인데, 상당히 테스나 같은 경우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관련된 업체 중에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전 세계. 그리고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매출이 좀 많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나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실적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올해도 저는 반도체 업황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하고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은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긍지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든 두산이 이번에 워크아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워크아웃 졸업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워크아웃을 하면서 좋은 알짜 기업을 다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테스나를 인수한다는 거, 특히 계열사 중에서 전자부품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 없다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있다에 한 표를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산 매력적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열사들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안정화된다는 부분들도, 지주사로서 안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산 이번 주에 테스나 관련해서, 매내 이슈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두산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펼치면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오늘도 급등 나오고 있는 두산을 첫 번째 종목으로 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균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저는 첫 번째 종목, 덕산 하이메탈인데요. 반도체 얘기, 방금 얘기하셨는데,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호황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아무래도 PCB 부족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PCB 기업이라든지, 기판 기업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마이클 숄더블, 만들고 있는 덕산 하이메탈까지 수혜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좀 더 확장해보게 되면, 반도체, 패키징 업체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 이 PCB 호황과 맞물려서, 예상하시겠지만, 2022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 성장차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 PCB 호황,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주가 조정 상당히 가파르게 나왔고, 다시 반등 시점이 돼서, 일단 다시 한번 기술적, 내용이 바뀐 건 없습니다. 내용이 바뀐 건 없고, 기술적 타이밍이 다시 왔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회사의 내용은 임직원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김윤철 대표가, 두 번에 걸쳐서 자사점 매입을 했다라는 점, 봤을 때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 이어서, 두 번이나 자사점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윤철 대표가, 최근에 두 번 매수한, 평균 단가 약간 아래에 주가가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매수하셔도, 김윤철 대표보다는 싸게 산다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대표가 직접적으로 자사점 매입을 한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좋게 본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정태균 팀장님의 픽은, 덕산 하이메탈 대표도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 두 번째 정목 갈까요? 네, SK하이닉스 선정을 좀 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안 빠져요.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조정이 안 나올 쪽은 상당히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전 세계 반도체 총 매출이 610조 가까이 됩니다. 올해 그것보다 11% 정도 성장을 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데, 최근에 시안 공장 관련해서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옥시와 관련해서, 어쨌든 생산 라인이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 그러면 하나는 삼성이고, 하나는 또 경쟁 업체고, 그러면 하이닉스만 안 묻겠네요. 반사 이익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거기다가 인텔 랜드 업체를 인수를 한 부분들이, 이번에 랜드 사태가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의 매출 공백을 충분히 메꿔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신다면, 하이닉스가 상당히 오래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반도체만 본다면, 여전히 업황 자체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 상승 하락 사이클이 있지만, 하락 사이클은 짧고, 상승 사이클은 여전히 길다는 걸 본다면, 저는 하이닉스 충분히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거기다가 배당 성향에 대한, 배당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추천드리기 해주신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해서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동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 출발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상승폭이 크진 않네요. 0.04%,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가 상승 0.4%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휴장입니다. 일본은 천황 탄생일이기 때문에 휴장이고 열리지 않고 있고요. 대만이라든지 호주 시장도 전부 다 상승세로 출발을 하면서, 오늘 시장은 우리 시장도 역시 0.3%대 코스피가 상승, 코스닥 지수는 0.6%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상황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는 두 번째,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종목,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좀 생소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색조화장품 관련해서 클리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유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도 색조화장품에 특화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 코로나 방역 규제는 해제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자격리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제를 24일부터 진행할 예정인데, 결국 위드 코로나 관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래도 선반하고 있는 섹터가 리오프링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마스크를 벗게 되면 노마스크, 노마스크 진행이 되게 되면 여성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입술, 입 관련된 화장품의 수요가 증가에 가장 높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메이크업 제품도 당연히 잘 팔리겠지만 마스크에 가려졌던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 더 많은 수요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클리어보다 색조화장품 매출 비중이 더 많습니다. 색조화장품 매출이 전체 9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8%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코스맥스라든지 그리고 클리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말씀드렸는데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도 색조화장품 관련해서 만약에 이슈가 발생된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 색조화장품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될 때는 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오늘 대웅주를 많이 가져오셨네요. 저는 지금 만약에 바닥을 찍었다라면 아이패밀리 말씀드렸을 수가 없지만 대웅주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 대웅주들을 관심 있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포스코 선정을 좀 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실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기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은 버틸 수 있지만 실적이 어설픈 기업들은 상당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는 작년에 역대 최대치의 실적 보여줬었고 올해도 안정적인 실적, 기대해볼 만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철강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건설이라든지 자동차 쪽이 철강을 많이 쓰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조업 이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원전지로 가격 상승한다고 하는데 아직 철강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격은 급등수로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유가라든지 약간 식료품, 에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포스코가 지사 개편을 좀 하면서 2차 전지 쪽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키우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기존의 전통 철강 산업 그리고 앞으로 성장 산업인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하이닉스도 반사이기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선사, 조선업황 엄청 좋은 부분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엄밀히 따지면 차를 못 만드는 것뿐이지 부품이 부족해서 차가 안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올해도 상당히 좋은 실적, 기대해 볼 수 있고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유창희 대표는 대형주들, 실적 좋은 대형주들을 지금 잘 담아놔야 된다라는 취지로 포스코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정태현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그럼 저는 중형주네요. 세 번째 종목은... 중형주를 소개해 주시죠. 저는 그럼 인터플렉스 세 번째 선정을 했습니다. 어저께 일단은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정책을 했었던 17,000원대로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서 신고가, 기대가 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의 모멘텀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갤럭시 폴드3에도 디지타이저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번에 한창 또 제트플렉스 3 이후에 갤럭시 S22가 또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디지타이저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앞으로 폴더블폰, 이런 폴더블폰이라든지 신경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인터플렉스도 동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좀 더 확정시켜 보게 되면 어쨌든 올해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을 1,300만 대 정도 출하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2024년까지 출향을 3,000만 대까지 확장을 시키면서 연평균은 53% 넘는 성장세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이 되게 되면 글로벌 폴더블폰이 한 1억 대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삼성전자 퍼스무버로서 폴더블폰의 선구자 역할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폴더블폰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채용되는 S펜까지 채용이 되게 되면 거기에 독점적으로 디지타이저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플렉스도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고 차츰 주가가 앞으로는 좀 더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1만 8천 원 돌파 예보가 관건이긴 한데 아마 지금 정도 출석 나오고 폴더블폰 반향이라면 충분히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플렉스 삼성전자 향 폴더블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인터플렉스를 선정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LX 인터내셔널을 좀 했습니다. 옛날 이름으로 LG 상사가 되겠죠. 석탄하고 팜 관련돼서의 트레이딩 수익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석탄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석탄이 단순하게 어떤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석탄을 활용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뽑아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소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석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뽑아내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석탄 관련해서 어떤 중국이 환경 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석탄 활용을 사용을 줄이려고 했었는데 최근의 흐름이 일단 우리 먹고 살자라는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 성장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환경 규제를 조금 완화하려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석탄 소비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성은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팜은 엄청나게 지금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료품이라든지 음식을 만들 때 팜 관련돼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장 성장세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혹은 2차 전지라든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 혹은 폐기물 이런 부분 관련해서 LG 상사, LX 인터내셔널이 상당히 신규 사업을 펼쳤었고 그러한 것들이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ESG라고 해가지고 환경 관련돼서 관심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앞으로의 LX 인터내셔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배당 증가되었던 기대감들 수급의 흐름을 본다라며 충분히 지금은 저점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까지 지금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저점이다라는 판단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종목도 가겠습니다. 정태현 팀장님의 다음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놀랐습니다. 마지막이라 그래가지고요. 헷갈렸네. 네, 네 번째 종목은 하나 금융지주입니다. 금융지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시중금리, 미국 국제금리가 2%에서 정체에 들어가긴 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중금리 같은 경우에도 일단 마찬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시중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게 되면 소위 예대마진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제외를 하고 어쨌든 그렇다면 예대마진을 보게 되면 은행 비중이 높은 금융지사 쪽으로 수급이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하나 금융지주를 진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 금융지주가 타 금융지주사 대비해서 은행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 비중이 65%가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대마진 수익성 확대로 해 나왔던 배당 확대에 대한 그러니까 예대마진 확대로 해 나왔던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고 그 수익성에 단번해서 순익을 또 배당으로 풀게 되고 아마 이런 연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상 최대 순익을 기록했는데 이거는 또 올해 깨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유지되게 된다면 아마 하나 금융지주 같은 경우 2018년도 고점이 5만 6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5만 6천 원 돌파 시도도 한 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기간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좀 더 하이닉스처럼 기간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금융지주 중에서는 탑픽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금융주 중에 탑픽으로 하나 금융지주를 정태근 팀장은 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두 분의 마지막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신데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연우를 볼 텐데 유튜브에서 이센조님이 연우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의견 목표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리오프닝의 끝판왕이 결국엔 화장품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정태근 팀장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화장품 사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내 얼굴에 70%가 가릴 때라 내 얼굴이 전면 공개될 때는 화장품 사용이 다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올림픽 이후에 어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상당히 대규모 부양책을 펼칠 것이고 그런 것들의 소비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우가 그런 부분들 중국 범위 내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연우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업체예요. 그러면 화장품 업체들이 판매가 잘 돼야지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요즘에는 화장품 제품들이 약간 고급화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용기 자치도 상당히 단가가 좀 비싸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구조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고 수익성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저는 긍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 제품들이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상승하고 나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면 저는 연우 같은 경우는 최소한 2만 7천원, 2만 8천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연우에 대한 목표가도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샌조님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역시 정태근 팀장님도 리오프닝 관련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은 리오프닝으로 하겠습니다. 와이젠터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일단 잘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코로나가 지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엔터주들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상에는 앨범 판매가 좋았었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매출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받쳐졌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성장하기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돌파구가 마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오프라인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NFT가 빨리 수익성이 되느냐 이게 두 가지가 관건인데 아마 NFT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BTS가 불을 좀 지른 것 같아요. 3월에 콘서트를 잠실주 경기장에서 할 예정인데 그런데 참고 기계도 와이젠터의 트레저라는 그룹이 1월에 먼저 올림픽 최종 경기장에서 오프라인 공연을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BTS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게 확 터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와이젠터 같은 게 오프라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하이브보다는 와이젠터가 주가 탄력성이 더 가파르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만족을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오프라인 공연이 많이 예정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콘서트 수익도 중요하지만 콘서트 수익으로 파생되는 어떤 온라인 수익이라든지 구체 상품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파생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에 성장해서 올해 성장이 이어지려면 오프라인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엔터즈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이미 관심을 가질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와이젠 엔터테인먼트까지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역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열 가지 종목 모두 좀 살펴봤는데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저는 시세가 좋게 나오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 계속 관심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 없습니다. 네, 대형주 역시 밀고 계십니다. SK하이닉스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저는 작은 IT,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를 역시 오늘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 SK하이닉스와 인터플렉스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